서울말이라면서 시골에서 자전거를 타는 소년들의 느낌으로 나가 아이씨 진영 안무를 안무를 짜버리는데 오오오 야아 서울말이라면서 야아 서울말이라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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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 말에 꼭 자기가 생각하다 와 자기가 이거 부러스렸어요 서울말이라면서 이렇게 하면 서울말이라면서 꿈은 이제 박민 초단들을 모두 접근하네 그게 누구냐고 좋아 진짜 아무도 왜 아무도 왜 그걸 이해 못하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